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로 현재 잔여세대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 3억 중반대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매물은 역세권과 숲세권을 자랑하며 가격 인하 후 빠르게 분양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주셔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수유동 신축빌라는 강북구 한신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우일신설선 화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환승을 통한 다양한 교통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수유북부재래시장, 강북구민회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우일초등학교, 유연초등학교, 화개중학교, 수유중학교, 회화여고 등 다양한 학교와 학원과도 인접하고 자녀교육에도 좋습니다. 주변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북한산 둘레길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현재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꼭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넉넉한 신발장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수납이 용이하며 3단 슬라이딩 주문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차단, 소음 방지, 냉난방비 절약까지 가능합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남양 배치로 자연채광이 풍부해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매입되어 공간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거실 벽면의 TV 아트월은 고급 원목으로 마감되어 오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에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넓은 베란다가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할 수 있고 추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 환기창을 통해 맞바람이 시원하게 불 쾌적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타일과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할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안방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욕실이 있으며 넓은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중간방과 작은 방도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중간방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무인 택배함 최신 엘리베이터 보안 cctv 공동연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